자, 수업을 해봅시다. 이거 어디야 잘해야 규빈이 오세요? 한 번 오지 않았냐? 규빈이 맨날 한 번 오는 거 같아? 선생님 보고 싶어서 오는 거지? 그건 안 오는 거지 그건 아니라고? 응 다음은 4.5. 다음은 4.5. 다음은 4.5. 8.5. 8.5. 아, 이거 리뷰테스트 다 골라야죠? 아, 이거, 이거 하기 리뷰테스트 먼저 채점 하자 자, 1번에 C 디보트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전념하다 이런 뜻입니다. 적어놓으세요. 밑에다가 디보트 밑에다가 전념하다 2번의 답은 B입니다. 답트 하면은 입양하다 또는 채택하다 이런 뜻이에요. 입양 채택하다 3번의 rush는 서두르다 이런 뜻이고요. 서두르다 4번의 답은 5번입니다. 뜻 좀 보고 가면 1번에 페이스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페이스 실패 급해 땡 땡 그 뭐죠? 찾아라 땡 술래가 아니에요 응? 술래가 아니에요 아니야 페이스 하면은 믿음 술래 이런 뜻이고요. 아 페이스볼 하면은 신뢰감 있는 이런 뜻입니다. 늘 수 있는 이번에 value 뭐죠? 가치라는 뜻이에요. 가치 가치 있다 라고 할 때 같이 VALUBLE 하면 가치 있는 3번에 시즌 하면 계절 시즌 하면은 계절의 이런 뜻이고 4번 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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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거는 축제의 라는 뜻입니다. 축제의 1번부터 4번부터 명사 형용사 관계인데 5번은 익사이트벌 이거는 신나게 하다 라는 뜻이에요. 신나게 만들다 동사입니다. 동사 익사이트벌은 신남 이런 명사고 이런 뭐가 뜻이에요? 페이스 페이스 무슨 뜻이냐고? 무슨 뜻이냐고? 지금 알려줘 시 5번은 두 번째 단어입니다. pray pray 하면 무슨 뜻이냐면 먹이 라는 뜻이에요. 먹이 또는 약한 동물 약한 동물 그래서 그 주토피아 본 사람 토끼가 주토피아 보면은 토끼랑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자가 이전에는 predator 라고 말하고 토끼가 본인한테 pray 라고 말해요. pray predator and pray live in harmony in 주토피아 주토피아에서 조화롭게 산다 이런 뜻이야. 첫 번째 pray 는 뭐죠? P-R-A-Y 기도하다 기도하다 pray 기도하다 자 6번은 두 번째 founder 구요 창립자 라는 뜻입니다. 설립자 창립자 founder finder 이거 찾는 사람 이런 뜻이겠죠? finder 이를 붙인 거니까요. 다음 7번의 답은 purchase 무슨 뜻이죠? purchase 구입하다 buy 랑 똑같은 뜻이에요. buy 랑 똑같은 뜻이라고 적어놔 B-U-I B-U-I 사다 I'd like purchase a new car 나는 새 차를 사고 싶다 8번의 답은 pre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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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뜻인지 아는다 지키다 지키다 보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the government 정부는 must work hard 열심히 일해야 된다 to preserve the forest 숲을 지키기 위해서 자 거기 나머지 한 단어 collect 는 뭐죠? 모다 소집하다 라는 뜻입니다. 9번 Why don't you take off your waistcoat take off 하면 옷을 벗다 라는 뜻입니다. take off 옷을 입다 는 뭐죠? 반대말 take 땡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 벗다는 take off 입다는 put on 두번째는 화합시키다니까요 bring together together 다 들어갑니다 오케이 자 오른쪽에 빈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첫번째 자 어떤 질문을 짜다 뭐 뭐 그 뭐 그런 시를 뜨다 어떻게 하죠? 좀 어려운다던데 이거는 weave 이건 좀 어렵죠? 요런다던데 좀 어려운다던데 뭐 시를 짜다 역다 이런 뜻이에요 weave 이런다던데 들어가고요 그 다음 w 그대로 이어가지고 이어가지고 고향 그죠? home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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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town w 그 다음 h를 그대로 이어 받아서 유산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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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t를 이어 받아서 참가하다 이거 좀 어렵죠? 참가하다 파티 파티 페이트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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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만 따라 repeat after me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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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강대가 있습니다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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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하다 뜻입니다 자 그 다음 p를 이어 받아서 사유 개인적임 사유 사유 개인적임 자 이렇게 쓰고요 자 이건 어떻게 했냐면 세 번만 따라하세요 priv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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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vate가 아니고 private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어는 다 알걸? 이게 뭐야? 프라이버시 이게 뭐야? 프라이버시 부활 나 프라이버시가 있어 내 프라이버시 지켜줘 그게 뭔 말이지? 개인적인 거 내 개인적인 거 좀 지켜줘 라는 거잖아요 이거의 명사 형태입니다 개인적인 개인 이런 뜻입니다 프라이버시 private 프라이빗 프라이버시 그 다음에 R을 이어 받아서 시골을 보니까 음 Rural 좀 발음이 이상하지만 R R 이니까 Rural 맞아 좀 발음이 어렵죠? Rural 그 다음에 L을 이어 받아서 형제의 지역의 뭐죠? 로컬 로컬 로컬이라고 여러분도 많이 쓰잖아요 그렇지? 현지 로컬들 로컬 맛집 이런 거 쓰잖아요 그 다음에 O를 이어 받아서 넘치다 우리 저번에 북스마트에 나왔던 Flood Flood 이거 Flood라고 안 했고요 Flood라고 했습니다 Fl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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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 범람 넘치다 이런 뜻이었죠? 그 다음에 D를 받아서 염색하다 염색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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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죽다 Die랑 발음 똑같아요 네 Die Die 이건 죽다 이건 염색 염색 또는 염색하다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 E를 이어 받아서 재산 Fortunate 그렇죠 이것도 세 번만 따라 합시다 Fortu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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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도 다릅니다 FOUR가 아니고 Fortu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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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원래는 행운이란 뜻이죠 우리 포춘쿠키 알지 너네 포춘쿠키 들어봤지 행운쿠키 그죠? 행운이 많으면 유산 돈도 많은거니까 돈 재산이란 뜻도 있는 겁니다 알겠죠? 모울치는 모울치는 재산 유산 이란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서요 38쪽 우리 훈민정은 페레몬 간송에 대한 얘기 제가 저번에 잠깐 간송 얘기했었죠? 간송은 일제시대에 일본이 우리의 문화재를 불태우고 아삭하려고 할 때 간송이란 사람이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훈민정은 페레몬을 사서 보존한 인물입니다 대단하시고 지금 간송 미술관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간송 미술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좀 어려우니까 제가 좀 위주로 하고 중간중간 여러분들 하나씩 시킬게요 지금 많이 어려우니까요 내용도 어렵고 자 one of the most important places 그 우리 오른쪽에 해석해놓고 그 다음에 연필하고 색깔펜 준비하시고 연필로는 책에 선생님이 자르라고 하는 곳에서 자르고 색깔펜으로는 해석이 틀렸으면 바로바로 붙이는 겁니다 자 뭔 말인지 이해 됐죠? 검은색 펜도 괜찮아요 검은색 펜도 괜찮아요 볼펜이 아예 없어요? 네 우리 주림이가 하나 빌려주자 음 음 음 음 음 자 one of the most important places in korea 문자로만 싹독 자릅시다 is hidden 성북동 서울 자 다른 데 앞에까지 하면 한국의 가장 중요한 장소 중 하나는 숨겨져 있습니다 어디에? 서울에 성북동에 성북동이 어디에요? 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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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이에요? 네 오 진짜? 성북구가 어디죠? 성북구가 어디쪽이죠? 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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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요 오 그래 It is 간성 art museum 그것은 간성 미술관이다 It is the first private art museum in korea 하고 잘라 주시고요 싹둑 and holds the largest number of korea national treasures 그것은 첫 private 아까 했죠 뭐였죠? 개인 사유 이런 뜻이었죠 사유 미술관 입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hold 에다가 동사라고 부시합시다 그것도 동사 2번 동사 1번은 어디있냐면 is 다음은 is 동사 1번 hold 가 2번 그것은 hold 하고 있습니다 모래 largest 가장 많은 수의 한국 국제 아니 한국 국내 보물들을 홀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홀드해서 어떻게 할까요? 홀드 뭐지? 원래는 잡다잖아 손에서 개최하라 이런 뜻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뭐야? 가지고 있다는 해볼까요? 포인트 1번 홀드의 여러가지 뜻을 알아보자 알겠습니다 올드 1번은 말 그대로 우머를 잡다 라는 뜻이구요 고정시키다 2번째는 그렇지 어떤 것을 열다 객체하다는 뜻이 있구요 세번째 우리가 오늘 배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소유하다 해부의 뜻이 있는거죠 소유하다는 좋습니다 놀랍게도 all of the valuable pieces there were collected by a single person 전형필 or 간성 the founder of the museum 자 어디서 자르냐면 싱글퍼슨하고 문장 자를까요 싱글퍼슨하고 문장 한번 잘라봅시다 지금까지 해석 틀린거 없었어? 괜찮았어? 고칠거 있으면 지금 고치면 시간 줄게 해석 틀린 부분 의문장 했으니까 틀린 부분이 있으면 고쳐보세요 해석 궁금한거 있으면 세롯데 다시 물어보고 이제 중이의 모습이 나오는구만 이제 중이의 모습이 나오는구만 이제 중이 나와졌어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놀랍게도 all of valuable pieces 아까 valuable 나왔었지 뭐였죠? valuable 아까 우리 리뷰 테스트 할 때 valuable 가치 있는 모든 가치 있는 piece 피스는 무슨 뜻이죠?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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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각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조각이 아니고 미술관에 있는 작품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작품 알겠습니까? 모든 가치 있는 작품들 their 그곳에 있는 작품들은 월 콜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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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하다 였는데 월 비동사 플러스 콜렉트 수집하다 가 아니고 수집되다 수집 됐다 by by a single person 한 사람에 의해서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야 그 다음 문제야 전형필이야 또는 간송이야 근데 그 사람 또 누구야 그 미술관에 설립자야 founder founder 다음 거지 자 그 다음 규리만 네 읽고 한 번 해주세요 occupation occupation 하고 자르세요 korea 네 korea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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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ople 하고 자르세요 by japan japan 해석 일체 감정기 동안 그렇지 많은 한국 예술품 좋아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이거는 과자 뷰림아 감동이야 너무 잘해요 perfect more than perfect 완벽히 이상해요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많이 발전을 했네 진짜로 뭐 수정할게 없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얘기할게 없습니다 건덕지가 없어요 그 다음 갈게요 John wanted to stop this John wanted to stop this 이 전형필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멈추고 싶었어 This Mitchell 이것을 멈추고 싶었어 이것이 뭘까요 일제강정기 일제강정기 일제강정기에 일본인들이 우리의 예술품을 파괴하거나 가져가는 거 안문장을 얘기하는 거겠지 He devoted his life and his whole fortune 하고 자르세요 To buying back and collecting the nation's works of art 하고 자르세요 To keep them safe 이 문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석 잘했는지 한번 파악해봅시다 천천히 할게요 그는 그는 바쳤다 그의 삶과 그의 전 재산을 국가의 예술품을 다시 사들이고 모으는데 바쳤다 그것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라고 해석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그는 그의 인생과 그의 전 재산을 국가의 예술품을 다시 사들이고 buying back 백이잖아요 그죠 다시 일본이 가져온 거 다시 사들이고 모으는데 바쳤다 그것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거 되게 어려웠죠 그쵸 우리가 아까 리뷰 테스트에서 본 단어 두 개 나와서 첫 번째 devote 전념하다 바치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fortune 재산이라고 얘기했었지 그쵸 자 어디 세모로 연결하냐면요 devote 포트랑 fortune 다음에 있는 툴을 세모로 연결해 봅시다 포인트 너버 투 리모트 A2 ING입니다 입니다 뜻엔 A를 ing에 받치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지금 우리 본문에 있는 A는 뭐예요 뭐죠 여기 지금 A 여기 우리 지금 본문에 있는 이 A 부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devote 다음에 있는 거 his life and his whole fortune이 요거예요 알겠죠 그의 인생과 그의 전 재산을 그죠 그의 인생은 어디있어 buy buy 하고 컬렉팅 그죠 그럼 buy 100이니까 buy 100이 뭐예요 buy buy은 사는거지 100은 다시 사는거죠 그죠 다시 사고 컬렉팅 모으는데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니 얘들아 어 리모트가 바치다 어 바치다 아 어떻게 쌤이 잘라줬는데 그래서 딱 해서 멈추고 그 다음에 하니까 너무 쉽죠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훈련이 필요하고 이거를 해야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영어 문장이 어려워지고 길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선생님처럼 이렇게 뭘 흐르듯이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네 엄마지 얘기 됩니까 자 그 다음 many of the things 많은 것들 하고 문장 잘라볼래요 문장을 얘들아 자르고 가로로 동시에 묶으세요 이렇게 자르고 묶어 가로야 바로 친거야 he purchased 하고 바로 다가 바로 다가 가로 다갔어 응 그리고 얘를 봐봐 얘를 이렇게 화살표 쳐서 앞에 있는 단어로 그리고 여기다가 수식 이런거 줘봐 자 이렇게 선생님이 가로츠라고 수식한거면 여기부터 해석하는거에요 얘들아 알겠지 그러면 he 그가 purchase 뭐였지 아까 나왔잖아 사다 구입하다 구가 구입한 많은 것들 해석됩니까 네 그가 구입한 많은 것들 되지 그 다음에 얘들아 잘 봐 콤마 콤마 보이는 사람 지금 그 원장이 콤마 콤마 보입니까 네 콤마 콤마 보이면 옆으로 앞으로 여러분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콤마 콤마 보이면 가로로 묶으세요 응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구현 설명 앞에 있는거 구현 설명 영어는 우리나라말도 그런 구현 설명하는 기능이 있듯이 영어도 이렇게 글을 쓸 때 구현 설명을 할 수 있잖아 그럴 때 이 콤마 콤마라는 장치를 활용합니다 알겠니 응 알겠니 그래서 이 괄호는 앞에 있는 그가 구입한 많은 것들을 구현 설명해 주는거야 뭐를 구입했냐면 인클로딩 훈민정 헤레와 티념복의 그린책 이라는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R 보입니까 여기다가 동사라고 주어 주어는 어디 있을까 주어는 어디 있을까 주어는 주어는 제일 앞에 있는 겁니다 Many of things 얘가 주어예요 굉장히 복잡하죠 부장이 네 그래서 해석해 봅니다 많은 그가 구매한 많은 것들 그건 뭐냐면 훈민정음 헤레와 오른쪽 그림 보이죠 이게 훈민정음 헤레본이에요 나란말삼이 중기게 나란 그거 그 다음에 신윤복 여러분 신윤복이라고 알아요 화가입니다 화가입니다 조선시대 후기에 약간 그 어떤 그 어떤 양반들이나 이런거에 어떤 여유로운 삶 이런걸 그렸던 화가 신윤복씨의 그림책이 정사시에서 되는거죠 그것이 많은 것들이 지금 한국국보다 국가보물이라는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신우야 한번 해볼까 좀 어렵긴 하지만 좀 어렵긴 하지만 좀 어렵긴 하지만 신우야 한 번 해볼까 좀 어렵긴 하지만 신우야 한 번 해볼까 신우야 한 번 해볼까 자 제가 자르자는 데서 자르세요 더하우스 다음에 히 보이니 히 앞에서 가로 열어 이렇게 어디서 가로 닿냐면 put them in 하고 가로 닫아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소식 이건 초반이니까 쓰는거고 여기다 너네가 계속 쓰다보면 이거 나중에 안쓸거야 화살표만 할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주어라고 적고 그 다음에 괄호 닫아있는 became 동사라고 적으세요 다 화학생 같지만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는거지 선생님이 이렇게 괄호 있으면 어디부터 해석하라고 그랬지 이 화살표면 여기 해석하고 이렇게 가는거라고 했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진우 해봐봐 희 그가 put 놓았다 된 그것들 in 안에다 놓은 그 지분이 되는거죠 그가 그것들을 놓아둔 지분 became 되었다 뭐가 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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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위치 나왔니 짤랑 쌤이 이길지 대시나 대시나 위치나 후 나오면 해석 어떻게 하라고 했어 은 는 앞에 있는 단어는 하면 돼 앞에 있는 단어는 은 은 알겠니 그 밑에다 써라 은는 밑 밑에다가 앞에 있는 단어가 뭐야 간송미술관이지 간송미술관 은 됩니까 간송미술관은 나중에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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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6 아 거기 애들아 name after 밑줄을 잡아 name after 하면은 여기 오른쪽 밑에 뜻 나와 있을텐데 안나와있나요 ~~을 따라서 이름 짓다라는 뜻입니다 ~~을 따라 이름 짓다 옛날에 한번 나와서 오른쪽 밑에 없는 것 같은데 ~~을 따라 이름 짓다 그럼 진호가 다시 하면 그 간송미술관은 글을 따라서 이름 붙여 졌습니다 됐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third is art collection 그의 예술 컬렉션 그의 예술 컬렉션은 콜렉트 아까 외운 거 명사죠 그죠 콜렉트가 뭐 보다 했으니까 컬렉션은 수집품이겠죠 그의 미술 작품 수집품을 통해서 through through 통해서 전형필씨는 help 도왔습니다 뭐하는 걸 praise 뭐죠 지키는 걸 뭐를 한국 문화 유산을 그죠 빈칸하고 he help 그는 도왔다 한국이 더 잘 한국인들이 더 잘 understand 이해하는 것을 뭐를 그들 자신의 문화를 여러분들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돈 없어서 돈 없어서 못합니까 돈이 있다면 그래도 쉽지 않겠죠 그냥 할거에요 쌤도 마음은 하겠지만 이게 사람이 말이야 또 이렇게 돈이 막 내가 10억이 있어 그 돈이 있으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 근데 이런거 문화재 사는데 막 한 5억 6억 든데 그럼 갈등은 하겠죠 하지만 살 것 같긴 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자 답책하고 마무리합니다 1번의 답은 3번 2번은 5번 5번인데 2번의 뜻 좀 봅시다 how ever 뭡니까 하지만 그러나 하지만 2번 otherwise 이것 좀 어렵습니다 이것 좀 어렵습니다 이것 좀 어렵습니다 이거 뭔 뜻이지 않은 사람 그렇죠 빌이밍 너무 속도한데 찾아왔죠 빌이밍 너무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3번 like wines 어 비슷하게 그와 유사하게 4번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 지금 다 쓰고 있냐 이거 봐 왜 안 써 바로 바로 5번이 답인데 furthermore 붙으시죠 게다가 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otherwise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1번의 how ever 그러나 3번의 likewise 는 비슷하게 nevertheless 4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의 답은 3번이구요 4번의 4번의 첫 번째 3번 3칸은 works of art 가 들어갑니다 예술 작품 거기서 work 는 E 아니야 작품이야 work 두 번째 3칸은 preserved 인데 D를 붙여야 됩니다 보존된 거니까요 preserved 마지막은 문화 culture 라고 쓰시면 됩니다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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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습니다. 네. 단어 통과 못한 사람? 네. 단어 시험 보고 가세요. 그 다음에 형진이는 그거 마저 하고. 네. 죄송해요. 형진이 일단 단어 보고 다시 얘기합시다. 네.